응 응? 신발도 안 신고 왔어? 봐봐 연아 이게 소금에 여기 안에 호두가 있어 이렇게 호두 우와 신기해 초금 모양은 다행인데? 초금? 시야시 호두야 시야 안에 있는 예나도 하나 따봐 아빠 하나 따보네? 응 근데 지금 안 익어서 저기 귀엽던데 응 저기 아까들 옆에 있었던 거 예나를 들어줄 수 있어? 예나 따게? 가능할 것 같은데 아빠가 들어준데 예나가 장갑을 껴야 되네 응 자 그거 엄마 주고 너무 커 응 너무 커? 손가락에 넣지 말고 두 손으로 딱 손바닥으로 잡고 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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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매 Vay 땀 DD 우